방금 현상조사로 홍정연이 잡아가지고 사이에 임계했습니다. 국밥 한 그릇 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장윤석이 스네이크 장윤석이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. 그 비봉초등학교 64회 장윤석이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아 아니에요? 방금 파도 물결치는... 평...태평...야...일... 야 이 새끼 장윤석 맞네. 사이콘새끼 이거. 도망다니더니 살이 많이 빠졌네? 너 경찰됐다는 얘긴 들은... 오 오랜만이다. 내가 우리서 팀원들한테 니 자랑 많이 했거든. 이 새끼 내 불알치구라고. 정과 니가 한 7번되나? 8번되나? 아 곳에 하나 또 쳤어? 부지런하니까. 현상금이 한 700만원? 8백이지. 하나 더 쳤으니까. 여보세요. 김영사. 여기 장한동 929로 지금 8백... 불알친구 잔 안 했어. 너 뭐 출수한 거 아니야? 잡힌 적이 없는데 무슨 출수야. 야 비봉초등학교 숨바꼭질 1등답네. 니가 2등이었어? 그래서 너도 지금 숨어가지고 잠복근무 하잖아. 니가 숨는 거랑 내가 숨는 거랑 동일선상에 두면 안 되지. 뭔 같아 숨는 거. 나 직업이야. 나도 전문직이야. 나 국가에서 돈 받아. 나도 국민한테 돈 뜯어. 오. 참치겠네. 네. 사모님. 아 예예. 천만원 보내주시면 제가 매달 210 꼬박꼬박 수수료 보내드려. 아이. 무슨 사기예요? 아 예. 믿고 보내주세요. 저 투자진다 봐요. 예. 아. 핸드폰이 몇 개가 있으신가요? 예예예. 중고나라 보고 전화하셨다고요. 아 예. 무조건 진품이죠. 예. 아. 벽돌이요. 에이. 무슨 누굴 사기꾼노라. 예예. 아 예. 잠깐만요. 네. 몇 개요? 네네네. 야 부탁하나마자. 내가 다음 주에 큰돈 들어올 건수가 있는데 내일까지 막아야 되는 돈이 있어. 한 200만 빌려줄 수 있나? 아 그래? 응. 나 부탁하나마자. 내가 실적 하나 올리면은 지금 바로 진급하거든. 200만원 빌려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잡혀가. 나 부탁하나마자. 내가 너한테 잡혀갈 테니까 내 현상금 800 있잖아. 너 반딩하자. 부탁하나마자. 오케이 부탁하나마자. 내가 그거 반딩할 테니까 니 사기단 친구 있지? 그 새끼 한 마리 더 데리고 와. 1 플러스 1으로. 그럼 내가 1 플러스 1 데리고 올 테니까 그 새끼 현상금까지 반딩하자. 오케이. 내가 정리할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러면 내일 6시에 그 신춘역 17번 출구 앞에서 그 수갑 두 개 들고 와. 내가 살펴갈게. 17번 출구 없어요. 안 해. 안 해. 안 해. 나 잘 알지. 영등포 경찰서 앞으로 내가 갈까? 영등포 경찰서? 어. 그럼 앞에서 내가 전화할게. 야. 딴 사람한테 잡히면 안 된다. 나한테 와. 친구 좋다는 게 뭐야? 그니까. 네. 거기서 나 찾아야겠다. 나한테. 아 예 알겠습니다. 야. 여기 10분 뒤에 우리 팀 애들 오거든? 나는 어차피 뒷문으로 나가야 돼. 아 뒷문? 정확히 거기서 안 돼. 아 뒤.. 뒤치기. 아 뒤.. 뒤치기. 담치기 할게. 알았어. 아니 뒤치기를 하면 안 돼. 아니 뒤치기 담치기. 네가 누구한테 뒤치기를 하면 안 되지. 담치기. 알겠어. 알겠어. 나 전화할게. 알았어. 야 그. 뒤치기 조심하면 돼. 난 담치기 담치기. 차장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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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산. 이건 친형생들이었는데. 얘네한테. 해산 받는 소리. 친형생들이고. 여기 사주었나. 차장님 사랑한다. 안wać 결국 사주 لي大的步驟. izza살이다. 우리와 함께. 일부와 함께. 어째서 담치기. letz답 할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